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캐치 앱 무선 청소기 cx-11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예약 구매를 했는데 이 거치대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는 필터 포함하고 뭐 2만원 뭐 상품권 받고 해서 실 구입가는 1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다들 이 제품 아실텐데 d18 db아 꺼 보다는 확실히 흡입력이 세요 그리고 이게 거치대가 자석 거치대 예요 이게 성능이 확실히 db아 d18 보다는 확실히 좋아요 빨아들이는 힘이 이거 2단이랑 이거 가장 큰 거랑 했을 때도 이 2단이 더 세요 그리고 이거 3단을 했을 때 한 2만 파스칼 나온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구성폼도 잘 주고 이게 마감이 구리다 그랬거든요 사람들이 캐치할게 근데 db아 랑 별 차이가 없어요 그 샤오미 v9는 제가 안 써봐서 그런데 샤오미께 마감이 좋다고 하는데 이것도 충분히 좋고 이게 필터가 db아는 약간 허접하거든요 요기 보이는 빨간색 하나 있죠 요거 필터 요거 결국엔 이거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캐치할거는 이쪽에 그런 똑같은 게 하나가 있고 이거를 열면 여기 안에도 있어요 요거 필터 곰 rpm 아기 되세요 조금만 따러